강서구 거리가계 상생정책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. 지난 9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거리가계 상생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거리가계 허가제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거리가계 상인,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앞으로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결 방안 모색, 거리가계 허가제 시범지역 선정 등 거리가계 허가제 사업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군은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